안녕하세요. 수업 목단아씨 선생님. 지금부터 2022년 5월 개띠 한 달 홍색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개띠분들은 어떤 식으로 한 달 5월이 진행이 될까요? 아, 전반적으로 우리 개띠분들 29, 41, 50세 개띠분들의 일. 긍정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전반적으로 활기차. 전반적으로 이 개띠분들은 5월 달 한 달 활기차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운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 전반적인 개띠분들이 이 달에서부터 활기찬 기운이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다음 달로다가는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신난 일도 많대요. 내가 신나할 일 많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운세가 좀 활기가 있는데 그냥 집안에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밖으로 좀 많이 다니고 그러면 인연도 좋은 인연이 닿을 수 있다. 그래서 29살이신 분들, 29살 개띠분들 중에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다가 움직여 봐야지 돼. 29살이신 분들, 취업적으로다가 내가 두드리면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직장이동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29살은 직장이동이라기보다도 내가 취업운이 열렸다고. 취업운이. 승진운도 좋지 않을까요? 승진운은 41살에서. 41살 개띠분들. 41살 개띠분들이 승진도 기대해봐도 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큰 흐름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29, 94년생 개띠분들의 한다는 어떻게 될까요? 29살 개띠분들은 바깥으로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해야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좋은 영향력이 많이 있어. 올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올 달로다가도 그런 분들이 강해요. 그래서 집에 있지 않아. 집에 있지 않아. 그리고 인기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그래요. 29살. 오 좋다 좋다. 29살 개띠분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그렇게 운전 조심해야 돼요. 아 운전 조심. 29살 개띠분들 운전 조심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연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그 연애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연애가 될까요? 인기 많다고 그랬잖아. 인기 많은데 내가 고르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골라도 돼. 아. 내가 골라도 돼. 아. 그동안에 눈바, 눈치 가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구애하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운세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 41세 82년생 개띠분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41세 개띠분들은 올해 승진 운이 있어요. 승진 운이 좋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5월달은 근데 5월달은 승진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월달에는 서두르거나 너무 이렇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흘러서 네. 숨 오래 오르다가 승진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41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치겨. 전반적으로 다들 그러시기는 한데 네. 이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많이 힘들었으면 한 달만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도 5월달, 6월달 네. 5월, 6월까지 잘 넘겨야지 돼. 5월, 6월까지 잘 넘기셔야 된다 그래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섯 가지 참았는데 맞아요. 2년, 3년 참았는데 네. 뭐 한 달, 둘 달 못 참아. 맞아요. 맞아요. 5월, 6월까지 조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금전운은 어떻게 될까요? 금전적으로도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마흔 이 개띠분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금전도 괜찮아.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41살 개띠신데 네. 사업을 하신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두 달 정도 더 참고 이렇게 조금 가셔야 되는 지금 코로나 다 막 뭐 그 거래제한 뭐 이런 거 다 풀어주신다고 풍대잖아. 네, 네, 네. 풍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 네. 근데 두 달 정도 더 참으셔야 돼. 아, 두 달 정도 더 참으셔야 돼. 아, 두 달 정도.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네. 틀리게 틀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문서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문서가 네. 어, 문서 변동이 있죠. 41살 네. 41살 게이티분들은 문서 변동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문서 변동이 있어, 이분들이. 아, 그런데 음... 투자는 아니야. 투자는 아니야. 아, 투자는 아니야. 큰 문서를 갖고 싶다, 그런 큰 문제가 문서 쪽에 있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이번에는. 문서 문제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아, 뭐가 고민이 있네요. 이거 아니야. 돈이 있는데 내가 땅을 하나 더 살까? 땅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 문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담을 하셔야지. 뭐 우는 상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라니까. 아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53세, 70년생 개띠분들은 5월 한 달이 어떻게 될까요? 70년생 네. 개띠. 이분들도 뭐 직장이라던가 구설, 사랑관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잖아요. 응. 날도 따뜻해지고. 응. 이분들은 53세 개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다가 조금 전보다 지난해보다 지난다해보다 이달이 5월 달까지 침척이다. 그러면 돈? 직업? 사항? 있는 걸 까먹지는 않아요. 네. 있는 걸 까먹지는 않는데 네. 있는 걸 까먹지는 않는데 조금 침척이다 그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서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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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 아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 네. 계속 까먹으니까.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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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뭘 까먹어. 그럼 계속 손해를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나 이런 거 일을 해도 남의 일을 더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부서변동이 네. 부서변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부서변동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아 않은 부서변동이야.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면 안 돼. 내가 차고 올라가기 다시 차고 올라가기 위한 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침책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네. 이 53세 이 개띠분들이 네. 연애가 왕성해요.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요. 연애. 연애가 부럽다. 연애가 왕성해요. 네. 그러면 뭐지 돌싱이라던가 새로운 연애 두 번 결혼도 할 수 있는 아 그런데 네. 8월 8월 정도는 들어서야 돼. 아 제대로 뭔가 어 그럼 지금은 썸일 가능성도 두 번 결혼도 지금 가능한데 뭐 개띠 개띠 53세 70년생 음 결혼 두 번 한다. 이거 큰 게 헤드라인 해야겠네. 어 결혼 두 번도 기대해 볼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러면 이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운세적인 부분에서 크게 어떤 식으로 글러 갈까요? 긍정 긍정 그러니까 까먹지는 않아 아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까먹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좀 정체돼 있다던가 이달 이달하고 4월달 5월달 네. 4월달 5월달은 정책이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정책이야. 아 그래도 까먹지 않는 게 어디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뭐 2년 3년 네.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한 두 달 못 기다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연애 쪽에서 꽃이 핀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연애로다가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53세분들은 문서운도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겠네요. 이번에. 나는 그런데 네. 장기적인 투자했지. 네. 어디서 빚내서 하는 거 아니고 네. 빚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거에서 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돼. 아 장기적으로 지금 그거는 꼭 개띠만이 아니라 네. 어 우리나라 전반적인 운이 그래. 전반적인 운이 장기적으로다가 네. 그래도 몇 년 묵혀놓는다고 투자하면은 있지. 이거 진짜 그러려나 봐.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 네. 장기전으로 장기전으로 장기전으로다가 헤매 헤매 헤매는데 꼭 이분들이 아니야.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운 물어볼게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2022년 5월 개띠 한 달 운세 수원 목다나씨 선생님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